쫙! 워너원! 안녕 삼장 나랑 같이 워너원 보러 갈래? 사인도 받고 말이야 뭐? 내가 누군데 워너원을 보고 싶어 할 줄 알고 너 가고 싶지? 창피해서 안 말하는 거지? 분나하라 북필! 자, 니가 하고 싶은 거 적어봐 그리고 니 속마음까지 야! 이리 와! 나 잡히면 가만 안 둬 야! 너 거기 쓰라고!